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않은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돈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은 물론 심지어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논리로 가난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돈이 일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을 들이고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돈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인 자유, 경제 독립에 이를 수 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의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리 대표님의 부자되기 습관입니다. 이 책은 올해 계속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책이고요. 존리 대표님도 이제는 너무나 유명 인사가 되셨죠. 제가 최근에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존리 대표님의 책을 리뷰를 했었고요. 그 책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책도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정말로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 쪼들리고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리 대표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로 계시고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코리안 펀드를 운영하셔서 15년 동안 펀드 규모가 10배인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까지 키우신 그런 펀드 매니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1장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장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3장은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입니다. 이 각장이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히 그냥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만 살펴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며 돈에 관한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도 부도독한 일도 아니며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하나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거고요. 반대로는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략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교육비입니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은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마련도 뒤를 이은다고 하죠. 미국에서 큰 부자들이 인터뷰하며 그들이 특징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도덕성이 높았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았고 세 번째는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넷째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가용이라고 합니다. 존이 대표님은 한국에 온 뒤로 차를 사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이유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할부금, 유류금 그렇게 부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는 순간 부채, 계속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하고 명품을 막 사고 그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돈을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 때문에 돈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문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관한 교육을 안 시키는 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금융에 대한 지지이 없는 게 글자 문맹보다 훨씬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일하게 하는 현명안, 즉 금융을 이해하는 게 경제적 독립에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금 보장을 하는 상품에 꼭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거를 되게 중요시 했는데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기 때문에 예금이나 저축만 하는 걸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원금 보장의 리프에 빠져가지고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도 그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집장, 일본의 이익 잃어버린 30년에서 배워라. 예전에 1980년대 일본이 확 성장하면서 그때 미국과 경제력이 거의 비슷해졌었는데 일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을 올렸다가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대부분의 돈을 예금이나 저축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주식에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신생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부동산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고요. 주변에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급등을 해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정말 큰 부자들 워렌 버펫이나 빌게이츠 그런 진짜 큰 부자들은 주식으로 다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호의적이면서 주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부동산은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지만 주식 투자는 짧은 기간에 사고 팔기를 거듭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깨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즉 전세계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죠.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얼마의 돈을 합쳐가지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기에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자본가가 일해서 급여를 받으면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일해서 받은 급여를 투자하면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주식을 삼으로써 배당금을 받고 기업의 수익을 같이 누리는 자본가가 되려는 거죠. 이게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편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 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 주식 애널리스트나 주식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고 어떤 종목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 결과를 예측하는 신통력을 지닌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의 기술, 돈 불리는 테크닉 같은 거는 따로 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투기적이거나 단기적인 재테크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매일 일어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운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법을 깨닫는 것이고요.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은퇴 후 50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원금보장이라는 잘못된 립에서 벗어나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고요.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는 주식은 테크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타이밍을 맞추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고용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자녀에게 용돈을 줄 거를 모아서 주식을 사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하면 복리의 효과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아는 72의 법칙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2를 연이자율로 나누면 그게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6%면 72 나누고 6하면 12가 나오잖아요. 이게 원금이 12년 후에 2배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는 12년에 2배가 되지만 이게 복리로 증가를 하면 30년만 돼도 8배? 48년 후에는 원금의 16배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복리의 효과거든요. 워렌 보펫도 투자를 통해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지만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번 기간은 최근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리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건 좀 별로고 자기가 잘 아는 그리고 순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우량주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주씩 한 주씩 사 모으는 게 차라리 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주식도 좋지만 요새는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사이가 엄청 편하거든요. 미국 주식에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애플, 디즈니 그런데 한 주씩이라도 사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식과는 정말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거라고 하고요. 매도할 때는 경영진이 비도덕적으로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주가가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이유 없이 폭등한다거나 시대와 기술이 변화로 제품이 소용없어지는 등 기업 자체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매일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분기보고서 나올 때마다 판단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편견,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도 괜찮다. 무조건 안 되고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하면 안 위험하고요. 개인 투자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사업보고서 읽으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심되지만 주식 투자는 불안하다.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불안하다는 거고 주위에 주식 투자를 돈 번 사람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기업의 실적에 따라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번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만...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주식의 투자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주식에도 좋은 기업을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주식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버린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전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면 주식을 사고 많이 올랐으면 팔고 이렇게 주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는 사고 내재 가치에 비해서 올랐을 때는 팔고 그걸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낮고 높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업 투자는 절대 안 되고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에 가지고 구체적으로 10단계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거는 정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산부채 현황표를 만들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부채에서 왼쪽에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 부채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은행대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테크에서 기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순자산을 계속 증가시켜가는 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엔 수입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이거는 기업이 손익계산서가 있듯이 우리 개인들도 수입과 지출의 현황표를 만들어서 자신이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게 하는지를 체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자 재정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을 이런 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본인 수입, 배우자 수입,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나는 구조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파악했듯이 자신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채를 갚는 것인데요. 좋은 부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생기는 빚이고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해 생기는 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부채 줄이고 그 다음엔 좋은 부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일 1만 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만 원씩 30일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부채를 줄이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생기는 돈으로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라는 거고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미리 떼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대라면은 50% 이상 아이들을 키울 때는 30% 그 다음에 나이 들면 또 한 40에서 50% 이렇게 크게 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유자금은 항상 투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금을 해놓으면 원금은 보장은 될지언정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이 점점 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퇴직연금 제도랑 연금전축펀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퇴직연금은 어차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셔야 될 것 같고 확정기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야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연금전축펀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소득공제가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보험을 드시면 안 되고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을 드려야 되고 증권회사의 펀드의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같이 투자를 하는 이거를 원칙으로 삼는 회전율이 적은 펀드에 가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경제적 독립은 자기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배우자랑 자녀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의 금액을 모아야 되느냐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건 처음 저도 알았는데 은퇴 시까지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이 바로 4% 룰이라고 합니다. 4%가 1년 생활비라고 가정할 때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이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달 33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은퇴 시점의 자산이 5억이라면 향후 연간 생활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에 1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저 생활비 수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66만 원이라고 해도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솔직히 생활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퇴 시점의 자산이 5억에서 10억 사이는 적어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는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얘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신이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시는 분을 다 믿지 마시고 주식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 같은 거 보실 때 기업의 가치를 얘기를 하시는 분을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을 믿는 게 아실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복리 효과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니 대표님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솔직히 주식의 종목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왜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라는 법 그걸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시간에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